자 일단 녹화 여러분 시작 갑니다. 우리 민준이랑 1대1 아 채틀을 빼라 양심적으로 뭐 뭐 뭐 그거 리그룰 없음 니도 껴 있어 뭔 소리야 있어 이거 안 좋아 총알 다섯 발이잖아 존나 쓰레기야 이거 아 난 안 쓴다 어 어 야 미안 자 갑니다 1대1 갑니다 민준이랑 찌빡 찌빡 뭐야 야 나 끊기는데? 뭔데 나 눕킹 남았는데? 나대지마 뭘 피방인데 피방인데 눕킹 드립하냐 뭐야 자 1대1 갑니다 동물 대 동물 펭귄대 펜더 야 너 이거 시작이 안되냐? 뭐냐? 아 님들 저 방송 끌래요 렉 걸리네요 몇분방송 가세요 아 스마트컵 안쓰나 PC방 사장님께 한 말씀 드려라 이거 말씀 드려야겠다 지금 하고 올게 어 아 개빡치네 아 알다겜 가자 레디해봐 방송 껐어? 어 껐어 어 어 아 됐다 어 이렇게 되네 방송 끄니까 되네 스마트컵 써야지 인정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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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털어주지 슈팅빨이 좀 있네 민준아 내 다음 젠틀맨 젠틀맨 안좋은 스나야 이거 총알 5발밖에 없어 5발밖에 없는 스나가 뭘 사귀냐 뭐야 이 새끼 어딨어 어 여깄다 안녕 민준아 뒤져야지 어딨냐 아 또 우리 귀지네 어 어떻게 알아 다 살펴봤는데 없으니까 우리 귀지지 아 이 새끼 존나 스멀하냐 팬다새끼 아 잘치네 진짜 여깄다 이 새끼야 어잉 아 진짜 아 뭐야 언제 또 우리 귀지 간거야 아니 이거 인선 쓰시나 뒤지시구요 이 새끼 뭐지 내가 못보는 것으로 자꾸 도망가 이러면 안보였지 아예 진짜 안보였는데 도망가 이거 뭐야 아 아 자꾸 여기서 아 여기서 암살을 노리고 있어서네 보니까 어이거 아아 아 이상한데 자리 아 자리 존나 이상하다 아 위를 잡았어야 되는데 땡땡 땡땡 빰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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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Smith 아 제대로 간다 1분 30초 역전시간만따 왜 안태어나? 뭐야 알면서도 못잡죠? 와 맞을뻔 아 빨리팡하잖아 솔직히 야 진짜 빨리팡 일단 남은 시간 있어 제사지네 제사 아 진심 앉았어 여러분들 시간 많아요 어디가세요? 알잖아요 알아? 알아? 알잖아요 어딘지 아 이새끼 왜이렇게 잘해 야 3판 2선승지 알지? 남자는 남자는 3판 2선승이다 진격 스나이퍼 진격 진격 아 진교도 1대1이야 내가 스나이퍼 1대1 1대1 쓰나전 안하다보니까 실력이 녹슬었다 어 민준이한테 지고 말이야 한판이다 한판이다 쟤네 똥이나 싸고 아 진짜 노답이구만 결장가스 그냥 그냥 귀에다가 그냥 몸을 골라박더니 아 쟤있네 아 이게 젠틀맨이 확실히 안 좋네 슈팅한다 이거 그런데 다음판 갑니다 우리 일단 첫번째 패배 아 1패했고요 다음판 가면 다음판 아 이럴수가 까꿍 형한테 전화 왔거든 왜 일단 우리 남자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레더 조작 그거 아 걔네 그거? 어 문의한다고 자 그럼 저도 슈팅으로 갑니다 여러분 안되겠네요 예 제대로 갑니다 이새끼 사람 패킨건 아니겠지? 명강같은거? 바보 밖에 없어 BJ랭킹 51등 축하 감사합니다 형들 저 9시부터 11시까지 아프리카TV 생방송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고 하지만 여러분들 베스트 BJ랭킹은 42등이라는거 형들 일반 BJ는 전체 BJ랭킹은 51등이지만 베스트 BJ랭킹은 42등입니다 클라스 조졌죠? 예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배달대 양상 찍어갖고 의심되는 분 잘라서 둘갈래 자 두번째판 일단 저도 슈팅스타로 바꿨구요 이제 여러분 제대로 섭니다 갑니다 킹스타가 좀 사기죠 여러분 이렇게 솔직히 제가 젠틀맨 처음에 꼈던거는 민준이를 야빠서 그런걸수도 있고 자 제대로 집중 갑니다 원래 처음에 1점 주고 시작했어 다음에도 1점 줄거야 또 민준아 아 이 새키 방풀이네 미친 아 딱받은 방풀이야 지랄 방풀이지 위의 자리 안좋다 너무나 도망가자 여기다 아 아 아씨 올이 이 새키 하 아하 깔끔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슈팅스타 슈사기 슈사기 슈사기죠 민준아 잘하자 자씨가 어디 슈팅스타빨로 한번 이겨보고 어 또 좋아하고 있구만 들켰지? 괜찮아 백샷 까비 백샷 앞에 앞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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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아 존나 아깝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승기 잡았기 때문에 민준이 이 패턴 이러고 뒤진다 어 야 무적 프리기 전에 샀어 이거 더파 판정 에바야 아 핑 이런걸 핑계라고 하죠 아 이럴수가 뒤졌새끼야 어? 어? 찌밥이죠? 니 패턴은 이미 파악됐어 임마 기지에 꼬라박혀 있어라 어? 맞아 넷 뭐야 어딨어 어 어딨지? 왜 안맞지 어딨지? 민준아 어딨어? 여깄네 아아아아 이럴수가 내 손가락 죽겠냐? 손가락 잘라야되 이거 아 이걸 못맞췄다 민준아 형 누중신이야 아 슈발 망치빨 아 아 아 젊나 가깝네 저거를 진짜 이거를 못담네 와 여깄네 안녕 안녕 어 안녕 안녕 어 판겐 안돼 판겐 아 판겐 왜 안돼 저거 판겐 아 아 이 새끼 이것도 이겨야겠네 없으면 없으면 어딨을까 여깄다 이 새끼야 여깄다 이 새끼야 아 이거 위의 노줌이 존나 힘들어 진짜 위의 노줌은 좀 에바야 그렇긴 한데 야 그럼 진규잖아 긴장 긴장 그건 진규지 팔다 하나 가지고 이 새끼 똑같은 패턴 여기 있어 와 나이스 노줌 깔끔하다 나이스 노줌 깔끔합니다 여러분들 oftentimes 요즘에 무슨 캡스네 그냥 깔끔합니다 여러분들 노줌 어디에 두방을 맞췄어 두방을 아야야야야 마음 아직 남았스 안남았스 남았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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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깄다! 여깄다 이 새끼 아 이 새끼 끝났구요 민준이 인생 쫑났죠? 잘가 자 1대1입니다 여러분들 다음판은 다음판 자 다음 마지막판 2선승제 2선승제 빠사! 우와 이걸 맞췄네? 까꿍은 전화 왜왔지 와 마지막 다음판 갑니다 민준아 다음판 맵 뭐할까? 랜덤갈까 랜덤? 챔스컵 랜덤맵 잠시만 기다려봐 까꿍은 리그 어 지금 전화하는거야 그러면?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딘님 신호님 버파님 생강님 SI 우리 회당이 어서오고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판이구요 우리 한기서포터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마지막판 인생일거 마지막판 아 인생까지는 아니고 자 갑니다 야 근데 구독판 뭐가좋아? 구독하면 내가좋지 어허허허허 쿨탄 구준아 뒤집쯤이 됐냐 선점은 형이 항상 가져갈게이 잡아주구요 역시 일단 선점 1점 명예운자 1.2 명예운자 핸디 빠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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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이게 0.1nm 차이로 안맞냐 야아아아 아이색끼 오오오오어우 호오오오ㅏ Ole 호오오오안발 세끼야 포턴없지? Ан있어 아마냐? 안 맞아? 올라가야지 어 잘 올라가? 기왕해야지 내가 어 거의 사실한 걸 보여줄게 어 안 맞아? 어 안 맞아? 얘 샷! 어 뭐야! 아 미친! 오른쪽 올라올 줄 알았지? 아 일부러 이 샷 난다 아 도망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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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많았네 아 병원아! 병원아! 병원아 여기 쏴야돼! 병원아! 아아 이거 못 땄으면 안 됐다 와 진짜 와 이거 못 땄으면 안 됐다 와 와 조심하자 조심하자 아 아 이깨비 여깄따 새꺄 어 어 와아 나이스 이게 머리에 꽂히네 자 이제 자 이제 리드 아 명호님 방송 추천받을 받는 방송일 땐 감사합니다 는 아아 아아 아하하하 하하하하 아하 나이스에에 화사아 reckon 어 훅 훅 밟아주기 아쉽구만 이거 너무 쉬운거 아닌가 아아 아아 나 노조맞있자 아아 노조맞이 죽었다 와 원래 한방사면 그냥 끝나는거였는데 아 노조미 죽었구만 진규가 지는 이유가 있었네 당해야지 와 크리티컬 자 추천받을게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왜 이렇게 리그 리그 무늬가 많냐 한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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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톳 톳 마지막 1대1 싸움 갑니다 여러분 상대방 기지로 가서 1대1 갑니다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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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어허 깔끔하죠 민준아 임마 어 열심히 해가지고 대단 하하하하 자 마지막 이벤트 배치 이번에는 스페이스 정거장에서 한번 1대1 떠볼게요 여러분들 아 이겼네 일단 2대1로 역전승 진규 형태 자구야 올만에 진규 형 나 진규 형 떠봐야겠네 카티님 우리 감사합니다 아 아 자 마지막 이벤트 매치 어차피 뭐 제가 이겼긴 했지만 한방 더 어 우리 스페이스 정거장 맵에서 한번 또 뜨겠습니다 야 무종력 맵 첫번째 무종력 초 슈퍼 노줌 보여주지 무종력 노줌 야 요건 줌이 안되네 황이 안되지 이거 모줌 모졸 일단 노줌이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형님 매너 좀 아 응 꺼져 응 꺼져 정신아 니같은거 위치 어딨지 위치 안보이는데 위치가 안보이긴 ended 하하 가지마 하지마 하지마 가지마 어디게 쏘 여깄고마안 찌밥새끼 티뜰뜰뜰 이맵은 지금 이벤트로 무종력 지금 되고있어요 야 근데 이거 언제까지야 몰라 9월 13일인가 미진아 안맞아 여기서 노줌 한번 노줌 한번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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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이렇게 잘해 아 왜 이렇게 잘해 아 야 이 맵 요즘 진짜 개힘들어 도망가야지 기방 아 이거 키보드 소리 듣고 이거 반응하네 이 새끼 아 빙 아이고 팡이 아이고 이거 버그나 해볼까? 버그 있던디 아 버그 안 할래 지금 누를 것 같아 위로 올라오네 버그 안다여 진짜 맹훈아 와 이걸 맞춰 어 실버님 한개팬 가게 감사함이요 아 이걸 맞추네 여기서 한번만 더 땀내네 한번만 더 한번만 더 따자 어 어 공중폭탄 아 이 새끼 뭐야 진짜 이거 개뽀룩이야 왜 이거 안가지냐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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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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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게이드 어 이 핑 이상한데 어 뭐야 야 내 렉이냐 야 누킹 또 걸렸나 아니구만 아니 렉 걸리는데 내 렉이라고? 네 렉이야 지금 아 내꺼야? 아 맞다 이 자나 임마 물샘데 아 피방에 물이 샌다고? 아니요 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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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흑준이 멸풀 100개 선물 아이 슈워버레 이 새끼 야 빔에 넣어놓아 아 우리 100개 100개 감사합니다 흑준이 100개 감사합니다 아하하하 자 노중갑니다 여러분 이거 쿨조님 감사드립니다 아 여기서 그냥.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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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매너x2 아아 아하아 이거 민조님 안되겠네 이거 뿅뿅뿅뿅뿅 어? 효과가 되게 귀엽네 어딨니? 어딨어? 지가 숨어 놓고 어디 있니 하고 있네 나 공전이 터있는데 어디서 있다 어! 진짜 여깄네 아 명훈아 이걸 따야돼 일단 이걸 따고 천천히 가자 가면서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져 가면서 올라갔다가 어딜 도망간 새끼야 자꾸 도망가지마 빨리 밟아야되는데 어딨어 위치 아 개망했네 이거 아 형님 형님 안녕하세요 연 앗 따야봐 패스 아아아아아아 아아 마지막에 이것도 땄는데 골든 아 파인 골든게임 승리 뭔 드립하냐 이새끼 골든게임 아아 존나 아깝냐 나간 새끼야 아 아 재밌겠네 여러분들 일단 추천만을 즐겨찾기 우리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또 부탁드리고 후준히 저만 뵙게 감사드리구요 녹화를 종료합니다